도, 득, 연, 오윤희, 한 마디만 더 오면 죽여버릴 거야. 왜? 쪽팔려? 그럼 지금이라도 그 트로피 내놔!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있으면! 한 마디만 더 오면 죽여버릴 거야.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로건 산책가자. 가봐. 로건 데리고 가봐. 이제 가자고. 안 물려? 안 물려? 안 물려? 안 물려? 그냥 누워만 있네. 고양이 산책은 역시 무리니까. 요번, 알밤! 야, 산책 좀 봐봐. 이게 뭐냐, 이게. 신체를 가고 가는 것도 있어. 고양이 산책은 역시 무리니까. 아, 일어나. 동물 학대야. 동물 학대 영상이라고. 야, 풀어줘야겠다. 이게 뭐야, 질질. 야, 로건. 로건. 미치겠다. 야, 로건. 형, 걸어 댕겨봐. 뭐야? 마이클 제슨이야? 가자. 엄마, 따라가 빨리. 그래. 그럼. 그냥 가줘. 저러고 그들은 유의히 생각하자고. 야, 그거 알밤이 건데 네가 보고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아니다. 둘이.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